아니 기억나는 게 이제 애기야가 큰 똥 싸놓은 건 기억나는데 아 누가 해요?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훈입니다 테스트훈의 악! 오늘도 왔는데요 이거 뭐지 이거? 이거 뭐지? 와 진짜 개더럽다 저기요 더러운 사람한테 더럽다고 하면 상처받거든요 아 제가 제가 이러고 있었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네 사랑스러운 더컬렛트 형님 아니 뭐 에너지가 이렇게 없냐 일단 익룡 한 마리 더 잡죠 오늘의 목표는 또 다른 요실을 잡아서 저 멀리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철광석을 캐우는 것이 오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거 하면 오늘 자러 갈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요 테스트훈님? 새벽 3시요 저희 서버였는데 얼마나 걸렸죠? 저희요? 저희 한 한 시간 걸렸나요? 한 시간 동안 그 당통까지 맞아요 쓰잘데기 없는 포크였어서 쓰잘데기 나랑 얘기하는 게 쓰잘데기가 없어? 들켰네 하하하하하하 어 이건 뭐지 이거는 뭐 뭐 이거 뭐 뭘까 이거는 저분은 아주 쓰레기 같은 분이에요 어휴C 저분은 괴도입니다 뭐야 뭘 갖고 가네 손님의 아이템을 뺏어서 지가 쳐먹어요 싸발 그리고 뺏기는 순간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? 저분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 날강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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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은 활로 맞추셔야 될 겁니다 으아 으아 와 생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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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노 노 육식도 하네 제자야 내가 한번 손을 쓰겠다 오호호호호호 아니 보았느냐 내가 폴라를 갖다가 맞춰버렸단다 이런 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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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긴 생고기만큼 뜯어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구나 보셨습니까? 보셨습니까? 저 날아다니는 저 날강도 제가 몰랐던 어? 형 어? 뭐야 어디갔어? 튕겼어요 아이고 여기 누워계시네 역시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 갓겜 모든 변수 창출에 능하다 아우 이거 무거워셔가지고 아우 들고 가기도 힘들어 제자야 거 설차니 들고 댕기거라 허락하마 뛰어다닐 수도 없네 컴퓨터가 아픈가봐 컴퓨터가 아픈가봐 이게 서버 여는게 차 이게 무리가 많이 가나보다 이게 서버도 열었는데 녹화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아 맞네 보일러를 꺼봐야겠다 왜 컴퓨터가 뜨거워져서? 그런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아 우리집 어딨냐 이거 러브하우스 어딨지? 너무 멀리 나온 걸까? 아니 안보여 혹시 집이 탈혈을 당한 걸까? 어 밤이 깊어가는데 일단 보일러를 꺾구요 게임을 들어가는 중이구요 매우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쯤이었던거 같은데 집이 여기 큰 똥이 있는거 보면 아닌가? 똥을? 뭐 헨젤골 그레텔이에요? 아니 기억나는게 이제 애기야가 큰 똥 싸놓은건 기억나는데 아 누가요? 아니 아니 공룡이름이 애기야니까 애기야가 똥을 싸놨다 큰 똥을 싸놨다 애기야가 큰 똥을 싸놓은걸 봤다 어 하하 어디 너 어디계십니까? 저요? 어디 방향입니까? 바다 건너있거든요 아 그때 거기 그때 거기? 그 요시 잡은데 예예 예예예 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? 그 깡패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네요 깡패? 무슨 깡패? 예 혹시 내가 가는 곳에 있나?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마 저거 한번 와보세요 예 저건가 혹시 저거? 예 저거요 근데 뭐 제가 준건 아니니까 한번 와보세요 혹시 도돗의 큰 버전 말하는건가? 일단은 저기 그거 제자야 그거 하나 못잡아서 어쩌자는거야 이 새끼가 어 어 팔 망가졌다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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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치인가 거기서 그 하던 그 실력은 다 잊은게야 그랬던 겐지였습니다 내가 그 한조충 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에휴 조준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진짜 알아봤다 진짜 눈에 너무 거슬리는데 저거 저거 한조충 맞다니까 왜 왜 본인이 충이란걸 이해를 못하니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네 저쪽 봐요 저저저저 다 빗나가 아 수박 저저저저 약간 화살에 자석 붙어있어 같은 극이야 같은 극 N극과 N극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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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아 인형이 더 없나 인형 자신이 보여 어차피 뭐 화살 맞추지도 못할까 근데 혹시 제가 궁금한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니요 레벨 높은 거 제가 타면 되나요 혹시 아 예 혹시 제가 타면 되나요 아니요 왜요 아 요시요 이거 그 개 아니에요 제가 잡아놨는데 주인 잘못 알아보고 뛰어간 바보같은 애 아 바보라니요 뭔소리에요 얘 이름이 요시라서 차마 욕할수도 없고 개새끼 아니 이제 새에요 여기서 아시겠죠 예예 새새끼가 아 근데 오오 예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 제 무게도 못 견딜거거든요 포르네 움직이질 않네 그쵸 아마 요시도 무게가 찍혀있지 않아서 아 이제 레벨업을 그걸 다 해야되는구나 무게로 예예 오 아닌데 무게 충분한데 무게랑 기력 좀 찍을까요 그러면 본인 무게를 더 하셔야 돼요 아 내 무게가 몇 야 싹 다 비우고 올게요 예 근데 스승님 네 저 살은 못 빼는데 어떡하죠 가엘아 야 가엘아 가엘아 이 형식 뭐라고 내가 들었냐 방금 참 뺄 순 없는데 어떻게 못 빼요? 아니 아니 왜 못 빼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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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엔 빼는데 운동하세요 운동 아니 지금 못 빼니까 왜 못 빼 빨리 빼 자 그럼 한번 갑시다 일단 쭉 올라오시죠 아 시프트 눈으로 빨라지네 근데 그럼 기럭이 좀 더 빨리 달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죠 아 일단 이 주변을 좀 돌면서 주변에 뭐가 있나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뭐 옵저버를 한번 좀 하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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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근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어 주변에 산이 다 너무 멀리 있는 거 같거든요 이게 산 위쪽에 있는 건가? 예 산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와 그러면 산이 없잖아 여기는 다 그리고 저희 지금 집 핑 안 찍어 놓고 왔죠 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아니 난 기억을 해 아 기억해요? 아 핑을 찍을 수 있는 걸 왜 말 안 해줬어요? 당연히 찍을 줄 알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테스터 혼님인데 핑 어떻게 찍어요? 그 P 누르시면 돼요 맞나? 아니네 저기요 네? 본인도 모르네요 아니요 알아요 어우 저 모자이크 하고 저거 저거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네? 저 지금 어떤 눈으로 보신 거예요? 아니 아니 지금 어머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빨리 가세요 빨리 일단은 여기서 최단 거리에 있을 만한 산이 지금 저희 정면에 보이는 저 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거요? 이거 지금 내 직진에 예 그러니까 저거 어 저거 저거 확실해? 저거 약간 형 배처럼 볼록 나온 거 아이씨 어? 왜요? 제가 저렇게 뾰족하게 배가 나오진 않아요? 아 그래요? 내가 봤는데 저건 송곳 여기서 활 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럴 일 없어 또 튕겼다고? 잠깐 나 튕기면 지금 나 튕기면 지금 떨어져 어디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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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X방 게임 자 돌아왔어요 야 돈돈 야 돈돈돈 일로와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오오 야 딱 다르구나 이게 이제 요게 철이고요 예 요고 요고 이제 이렇게 다 철을 캐서 옥룡을 타고 다시 복귀해서 어? 왜왜왜왜 저 곡괭이가 부셔졌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야 뭔 소리야 하면 안되지 왜요? 도끼로는 안되나? 아 똑똑한데? 어? 도끼로 안되는데? 도끼로는 안되는데? 도끼로는 안되는데? 어 됐다 근데 우리 많이 키긴 했다 그치? 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나 아직 못 날아 잠깐만 요시야 제발 요시야 제발 힘내 요시 아주 아 됐다 날 수 있겠지 요시 요시에요 아 잠깐만 천천히 난다 아하하 이걸로 어떻게 집이 돌아갈 생각이에요? 오케이 베리 베리 다 먹어버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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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걸 내가 줍지 오 뭐야 기절했어 왜지? 혹시 나코베리 드셨나요? 아 맞네 예? 뭘 급하게 옮기시는거 같은데 제가 언제요 저기요 네? 뭐하시는거에요? 아니 뭐 뭐가 없어지네 아뇨아뇨아뇨 저기요 전투 무장해제 시켜버리나요? 혹시 저를? 예? 뭐가요? 예? 아뇨아뇨아뇨 기절해서 왜 안풀려 근데? 나코베리 너무 많이 먹은거지 와 미쳤다 아니 야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를 저기 가서 버리고 올까 아뇨아뇨아뇨아뇨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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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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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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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라 제가 말했나요? 아 와 집이다 좋았다 저희 저희 그 일단은 철광석 캤.. 캤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온 기념으로 사진 한방 찍을까요? 아 그럴까요? 아 사진을 필요하신가요 사진이? 네 되게 기념사진같은거 좋아하시나봐요 네 요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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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들아 요 꼬미남 형님이 지금 조직을 배신하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요것을 이어받기로 했어요 형님 어이 제자야 예 이게 격의 차이라는 거에요 와 실루엣만 봐도 개무섭다 지금 격의 차이 아 제발 제발 아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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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놓지 마시게 물고기도 재할 걸세 예예 아니 형님 곤란합니다 곤란하다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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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들을게X2 지금 애들 기강이 흐트러져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저 뭐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냥 뭐 원래 갖고 있던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익룡 타고 절광석을 한번 캐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테스트온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깝.. 훈과 함께 카페에 지금 와우